비행기는 현대사회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꿈에서 비행기가 등장하는 경우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행기 꿈은 종종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비행기 꿈의 일반적인 의미와 해석을 다루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비행기 꿈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비행기 자체가 이동과 발전,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 비행기는 주로 이러한 테마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행기는 빠르게 이동하고 높은 곳으로 비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비행기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비행이 순조롭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행기는 중력을 초월해 하늘을 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꿈에서 비행기는 꿈꾸는 이가 자유를 갈망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비행이 자유롭고 즐거운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를 통해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 꿈이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이나 목표 달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걱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 비행기는 꿈꾸는 이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나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륙이나 착륙은 새로운 단계나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륙은 비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므로 꿈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목표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꿈은 목표의 달성이나 새로운 단계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착륙은 여행의 끝을 의미하므로 꿈에서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거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현재의 상황에서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꿈꾸는 이가 직면한 문제나 걱정거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되는 꿈은 계획의 차질이나 목표 달성의 지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결항은 꿈꾸는 이가 예상한 목표나 계획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제이신은 꿈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K씨는 꿈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큰 변화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불안감과 걱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L씨는 꿈에서 비행기 내에서 중요한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협상이나 대화를 진행 중이었으며 꿈은 그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L씨는 꿈에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계획의 지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L씨는 꿈에서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비행기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개인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비행기는 목표와 발전, 자유와 해방, 불안과 걱정, 변화와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테마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부사항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꿈을 분석함으로써 꿈꾸는 이의 목표 달성, 변화의 준비, 그리고 감정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에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뛰어노는 꿈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꿈이다. 태평스럽게 잠시 생활을 잊게 된다. 공중에 뜬 비행기를 안에서 올려다보는 꿈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을 예시한 꿈이다. 기러기들이 비행기 소리에 놀라 흩어지는 꿈 메가톤급 압력으로 인해 단체와 조직이 공중 분해되어 산산조각, 추풍낭협이 된다. 기자가 비행기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찍으는 꿈 기자가 비행기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찍으면 어떤 공공단체에서 자신의 신별에 관해 조사당하게 된다. 날지 않는 비행기에 한번 타보는 꿈 사업 실패, 말썽, 시비 등으로 파란을 겪는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꿈 직장의 이동이나 부서의 이동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 승진이 되어 자신의 직위가 높아질 암시의 짐조 대통령과 동행하여 비행기를 타는 꿈 대통령과 동행하여 비행기를 타는 꿈을 꾸게 되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혼전을 벌이거나 이리저리 떠다니는 꿈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혼전을 벌이거나 이리저리 떠다니는 꿈은 두통 또는 복잡한 일에 직면한다. 물건을 비행기가 실어다 주는 꿈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책임을 지워주거나 명예나 일거리를 가져다. 비행기 내에서 스튜어디스가 친절히 서비스하는 꿈 호텔 흐르며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연히 친구와 애인을 만난다. 상봉이 있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비행기 속에서 비둘기가 나온 것을 안고 들어간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회봉사원, 간호원 등으로 출세한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친절히 서비스하는 꿈 좋은 곳에서 친구나 연인을 만날 일이 생긴다. 비행기 추락 목격 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꿈은 자신의 신분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흉몽으로 간주가 됩니다. 반면에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좋아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행기가 폭발하는 것은 흉몽입니다. 비행기 타는 꿈 비행기 꿈은 소원과 사업과 관련된 꿈입니다. 비행기를 보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쁠 게 없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다르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보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오라는 말을 얻게 되는 꿈이지요. 또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발한 꿈은 현재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꿈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되면 흉몽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꿈은 실제로 현실에서 여행을 하게 됨. 비행기 폭격으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어 아우섬 속에서 도망치는 꿈 비행기 폭격으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어 아우섬 속에서 도망치는 꿈은 자기가 출품한 작품이 탈락될 징조이다.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껏 본건적인 관습에 젖어있던 사고방식 부태에 연한 일들을 타파하게 된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기관총을 썼는데 그 탄피를 주운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포되거나 추락하는 꿈 자기의 사업이나 직위, 신변이 새롭게 바뀌게 됨.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는 꿈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비행기가 서로 전투를 벌이며 제공과를 장악하려는 것은 어디에선가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게 된다는 의미다. 비행기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꿈 믿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망연자실하게 됨. 비행기가 물건을 실어다 주는 꿈 기관, 회사 단체에서 어떤 책임을 지어주거나 재물, 명예일거리를 가져다 준다. 비행기가 바다 위로 날아가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대업을 성취하게 됨.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 화염에 쌓이고 파괴되는 꿈 자신의 사업이 새로워지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꿈 대성공을 거둘 꿈이다. 길몽이다. 비행기가 착륙한 것을 본 꿈 질투심이 많은 친구를 조심하라는 꿈이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자가용으로 반함 꿈 구경기업체가 어떤 전원기에 개인기업체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공중폭발한 꿈 자신의 신변이 새롭게 바뀌어 사업이나 직위, 신분 등이 새롭게 변할 진초 비행기가 크고 높은 빌딩을 폭파시킨 꿈 구태연한 봉건사상, 기성세대 등을 타파한다. 비행기가 폭격하는 것을 본 꿈 정체기가 정체를 하면 어떤 기관의 기밀탐지, 면은 인재의 모집 등을 상징한다. 비행기나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권리나 이익을 남보다 많이 차지할 좋은 기회 및 여건이 형성될 수 있지만 승패의 갈림길에 로여서 갈등을 겪든지 도중에 험한한 실패의 위험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비행기 내에서 단잠을 자는 꿈 실제로 사랑의 꿈을 싣고 상거들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 기쁨이 있다. 비행기로 운반해준 보따리를 풀어보니 갑자기 돈이 방안에 가득 찼다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자수성가하여 굴지의 갑부가 되었다. 비행기를 놓쳐 타지 못하는 꿈 업무상이나 사업상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 능선을 오르는 꿈 최고의 기분 좋은 날로 꽃과 행운을 맞아 경사스런 일들이 중중하다. 명예가 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꿈 입신양령하고 취직 승진 등 하는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어 자기가 오라는 바와 맞아떨어진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바퀴 도는 꿈 직장에서 장기업무 출장으로 가는 곳곳마다 문화의 신비로움을 맛본다. 비행기를 타는 꿈 생활의 변화를 맞게 될 꿈이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벼랑간 폭파되는 꿈 운세가 불운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된다. 불길 불쾌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꿈 실제로 날아갈 듯 기분이 좋고 이래 자신감을 갖게 된다. 성장, 발전이 있다.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관총을 쏘는 것을 보는 꿈 명성이 높아지거나 큰 재물이 생길 짐조이다. 비행기에 심한 폭격으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도망친 꿈 출품한 작품이 탈락된다. 수많은 비행기가 떠서 서로 싸우거나 우왕좌왕 떠다니는 꿈 머리가 아프거나 복잡한 일에 얽매이게 된 엔진이나 프로필러가 여러 개 달린 큰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한 것을 보는 꿈 엔진이나 프로필러가 여러 개 달린 큰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한 것을 보면 어떠한 연구기관이 해외에 정착해 큰 빛을 보게 된다. 외국 대통령과 비행기를 동승한 직장인에 관한 꿈 자신의 회사와 버금가는 회사의 사장이 발탁해서 그곳으로 영전한다. 오방국가 원수의 비행기를 샐러리맨이 탄 꿈은 근무하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이 있고 같은 회사 계열로 전근하게 된다. 자동차배 비행기 등의 운전수에 관한 꿈 지휘자, 책임자, 회사의 사장을 의미한다. 자신의 뒷모습을 기자가 비행기에서 촬영한 꿈 어떤 공공단체에서 자기의 신별을 관해서 조사한다. 자신이 탄 비행기가 무척 빠르게 가고 있다고 느낀 꿈 진행 중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거나 해결된다. 자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 지금껏 정성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됨. 저승사자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꿈 현재의 이승을 하식하거나 중병을 오래도록 알게 된다. 질병, 사고가 발생한다. 조종사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뜻밖의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종이 비행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또 다른 종이 비행기가 포금과 함께 하늘을 날아간 꿈 두 개의 감동적인 작품이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다. 종이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종이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롭고 감동적인 작품이 발표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됨을 의미한다. 산화 비행기 배 등을 탄 꿈 어떤 단체의 일원이 되어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됨.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꿈 친구와 같이 일을 진행하여 성공할 꿈 타국 대통령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꿈 셀러리맨의 경우 거래처와 관련된 같은 회사 계열로 전근하거나 다른 회사의 사장에게 스카웃댐 해성이 동쪽 하늘에 3번 나타났다 사라진 후에 비행기가 그곳으로 지나가는 꿈 동일한 성격의 출판물이 가능된 것으로 3번 출판된 다음 어떤 사업을 영위할 일이 있게 된다.